자동 판매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현재 지폐까지 넣을 수 있는 자판기는 언제 처음 나왔는지? 바디 html 안녕하세요. 지식트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자동 판매기는 bc-215년 이집트에 등장한 성수 자동 판매기가 효시라고 할 수 있으나 근대 유통의 중요한 장비로서 등장한 것은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 만든 194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자동 판매기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대량생산, 대량소비, 소비패턴 변화 등의 마케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이 요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퍼마켓, 쇼핑센터 등의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 외에도 인건비의 상승, 장소의 제한 및 구입의 편리성 등에 따라 무인 자동 판매기의 등장이 필연적이었다. 넓은 의미에서 동전, 지폐, 카드 등에 의해 상품 용역 등을 판매하는 기계를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물품을 자동적으로 판매하는 기계를 말한다. 보급에 따른 주된 특징은 인력부족 보완, 소비환경 및 소비양식의 변화, 24시간 무인 판매 시스템에 의한 생력화, 현금 판매에 의한 자금 회전, 소자본에 의한 운영, 좁은 면적 이용 신기함에 의한 자체 판촉성, 인건비 상승에 대한 해결책 등을 들 수 있다. 종류는 음료 자동 판매기, 식품 자동 판매기, 담배 자동 판매기, 티켓 자동 판매기 등 외에 자동 서비스기와 일상용품 자동 판매기 등이 있다. 설치 장소로는 그 용도에 따라 공공시설 터미널 회사 오락장, 숙박업소 등에 설치되어 무인 매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 각국에서는 자동 판매기가 유통혁신의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초기에는 보급 초기의 특성인 수입 도구로서의 기능이 중시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차차 서비스 도구로서의 역할이 증대하여 이용 상품업체의 판촉 장비로서 또 고객의 편리성 제공 등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되고 있다. 위 내용은 부산백과 사전 앤사이버에서 포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